어? 안녕하세요. 금방 오셨네요. 잠시만요. 저는 좀 늘따울게요. 예, 신난다. 아싸. 발콩씨, 이제 안으로 들어가요. 조금만 더 놀다가 가면 안 됩니까? 농담입니다. 들어갑니다. 이모, 서비스 많이 해요. 하아, 인생. 나도 고기 먹을 줄 아는데. 사료도 맛있네. 별콩씨, 수박 먹을래요? 수박? 좋아. 지금부터 4가지 강물을 대면 드리겠습니다. 히히히, 기분 좋아. 강아지는 빠져줄 테니 다들 잘 놀라고. 여러분, 빠바이. 비가 와서 많은 걸 하지는 못했지만, 다음에 또 오면 되잖아요. 그렇죠, 대표님. 예? 아, 그렇죠. 맑은 날 다시 올게요.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. 네, monkey. 회원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